즐거움 가득 stv 채널 안녕하세요 stv 채널 택입니다 서귀포 휴양림에서 캠핑하고 휴엘일이 수국축제로 왔어요 축제기간은 7월 19일까지이고 입장료는 성인 13,000원에 주차료 무료입니다 인터넷에서 미리 입장권을 구매하시면 저렴합니다 휴엘일이 자연생활공원은 매화 수국 핑크뮬리 동백축제까지 사계절 모두 방문하기 좋은 관광지 중 하나랍니다 더운데 폭포가 시원함을 주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남녀노소 인생사 찍기에 여념이 없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수국은 공원 곳곳에 포토존으로 꾸며져 있어서 인싸사신 담기에도 좋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제주 산과 터가 있는 마을이라네요. 여러가지 동물들도 있고 먹이도 줄 수 있는 체험도 할 수 있어요. 아이들과 체험하면 좋을 듯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매실 토글인데 시원했어요. 곤충테마관도 있네요. 돌담으로 이루어져 있는 정원에 가득한 수국곳은 공원을 산책하는 즐거움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수국이 소나무숲과 대나무숲 아래에 조화롭게 피어있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수국 참 이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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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탑 정원도 있네요 수국 참 이쁘지요 수국 참 이쁘지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